자, 첫 번째 단어, 네지그네이트 하면 가리키다, 지적하다,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. 네지그네이트. 자, 농부가 돼지를 갔다가 사러 온 사람한테 제일 튼튼한 돼지 주세요 했더니 돼지, 돼지 우리에서 돼지 그거, 그것 좀 내주세요 하면서 사러 온 사람이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아, 그놈이 참 튼실하고 맛있게 생겼네 하면서 돼지그네이트 하면서 지적하고 임명하는 거죠. 그래서 지적하다, 가리키다,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. 알겠죠? 돼지 그거 내주세요. 네지그네이트 지적하듯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암기하세요. 네지그네이트. 다시 한번 네지그네이트. 자, 가리키다, 지적하다.